자! 오늘 해볼 게임은 새로운 모바일 게임 에그 파티입니다. 7월 19일 약 한 달 전에 한국에서 모바일 버전을 출시한 경쟁 파티 모바일 게임인데요. 전세계 다운로드 약 5억 건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 그럼 저희 러버콘들과 함께 동글동글한 해피 에그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에그 손댓가기. 귀여워. 핑크로가 러끼니까. 귀여워 양말 봐. 왜 넣지? 아니 표정 너무 음흉한 거 아니야? 이거 러버들 같아. 많이 거야지? 귀여워. 아니 피부색 까매지니까 바로 맥반석 되는 거 뭐야? 아이 귀여워. 입에다가 도로로로로로 해버리고 싶다. 가보자고. 여기서 점프! 그렇지. 올라가요! 야 귀여워. 뭐야 데뷔 내그. 오 노! 난민구 에그다 절대 폭탄을 잡아서 죽여버려 야식이 여긴 해수장이 아니야! 그렇지 문을 열도록 하여라 어 근데 조작법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어려운 게 없어 귀여워 파티! 잠깐 얻었어요 멋진 사인 씨럽기 어 한 판 하는 건가?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화려해 아 조금 질투 나는데?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이쁘게 생겼지? 나는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지나가요 우와 어머머머 밀치는 거 봐? 사람들 인성 고소? 나도 굴러갈 거야 나이스 이거지 점프! 오 뭐야 우와 나의 스피드 아무도 못 막아 그렇지! 우와 나 이거 팀전 처음에 매버 나도 점프! 위에 다 파란색으로 만들어 이 빨간색 녀석들 여기는 오늘부터 블루가 접수한다 점프해 점프해 빨간색 다 없애x2 나 이거 갖고 싶은데? 생선 방황이 이 자식 엉덩이 돼 찰싹? 찰싹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게 대문장만 하기가 방금 섹시롭게 적혀있는거 조금 수치사인데 하하 여호 닉네임 하ột걸 어우 모든 에그를 차치하고 우승하세요 오케이 holistic Sylvie 황썽 방망이가 왔어요 그 호 pres 1등 당해버렸는데? 아... 글쩍 글쩍 그렇게 됐습니다 에그 여러분 모두 여기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여자친구는 못 사귄답니다 자 그럼 본계적으로 왔는데 저는 레벨이 지금 10 이상 상태라서 어느 정도 대부분 해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재능 강화라든지 필살기 강화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재능은 말 그대로 기본 디폴트 값을 올려주는 스킬 업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이 있는 경기에서 쓰이는 스킬인데 또 한 번 더 게임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로봇들이랑 함께하는 게임을 하도록 할 건데 럭기랑 데이트할 사람 데이트폭력 아닙니다 데이트폭력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개인정 한두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스쿼드 초대를 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로봇들이랑 놀려면 또 내가 예쁘게 꾸며있고 같이 게임이야 좀 기가 좀 살지 않겠어? 상담이 들어가서 내가 점 찍어둔 옷이 있긴 하거든요 한 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뽑아볼 거는 오리동동을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지? 입에다가 넣고 싶어 근데 진짜 귀여운 건 뭔지 알아? 이거임 가방이 진짜 된 거야 아니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? 몸체가 너무 크니까 끈은 그냥 매달려있고 붙었어 가방이 옆에 이렇게 초전도치 가방임 일단은 레츠고 제발 몸체 붙어요! 장착해봐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나름 괜찮은데? 아 선글라스 진짜 힙하게 생겼네 오케이 오케이 더 뽑아봐 그렇지! 그럼 가져와 아 귀여워 아헤헤헤 어떤 일 네 모습 근데 나 이것도 뽑고 싶어 이 친구 얘 너무 귀엽지 않아? 한 번 해볼까 님들? 한 번 해봐! 큐티미니야 제발 나한테 와줘! 아 나 왔다 나이스! 너무 어두워야! 안녕하세요 큐티미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 날 공주로 받들어라 오늘부터 나는 프린세스 워키입니다 자 그럼 한 번 게임하러 가보시죠 여러분 출발! 아! 나이스다 패션 이소타야! 그렇지!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만 어허! 무험하다! 애기노 공주자리다 어허! 무험하다! 비키도르 무험하다 이 털실공땡이! 날아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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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! 공주 옆자리 컷! 수명파이퍼를 통과해 결승점에 꼬리나가세요 피키거라 이 천한것들! 공주로 끼가 납신다 아! 밀지마! 진짜 미는거 뭐야 알아봐요! 내가 3등! 뿡! 와우! 진짜 얼마 안남았네? 이제 진짜 찐또배기인가? 스페셜 아이템을 획득해 클론을 만들어 함께 싸워보세요 오케이 내 클론 만들어! 공주 2명에 스페셜 아이템을 획득해 이 자식들! 아! 대신지 마세요! 아악! 여기로 와 아악! 아악! 이 자식 이러면 안돼! 우왕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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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! 졸려가! 어디 지금어? 친구 갈 때도 얘 졸려가네 어! 클론이다! 아하! 이 녀석들! 이 자식아 죽어! 이리로 와! 이리로 왔나? 바로 암살해! 이 자식! 안 보이지 내가? 아악! 아악! 나이스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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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공주의 즉위인 것을! 공주 바로 비보인!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스쿼드 한판 즐겨봐야겠죠? 아 또 망가? 패셔니스타? 굴러굴러굴러굴러 바로 레츠고야 빌로키의 멋진 순간을 보라고? 우와아아악! 착한판! 하필 타도 저런 데를! 아하! 그렇지! 어 우리 팀 1등인가? 아하 로봇쿤! 빨리 들어오세요! 던져 던져 던져! 아이 파보야! 아하 유의됐네 너 가문의 소치인걸? 공주로기 앞에 모두 비키시오 으응? 아악! 어허 누가 공주를 졌지? 아아아아악! 그렇지! 오예! 보구 보구 안녕하아! 보았는데! 아니 이거 한 명이 지금 모임 승차라 하는데 이거 나 그때 만났으면 너 이름 바로 뺐어 뽕! 댄싱 마이트 나 완전 이런 게임 싹 보소지 이거 피해야 됐나잉? 들어와! 안녕하세요 팀볼! 얘들아 죽여! 사냥의 시간이다 아이고 이리 오세요 나이스! 어떤데? 내 스킬 내가 바로 암살 가지 오! MVP 아 귀여워! 하마로봇 뭔데? 내 닉네임이 좀 열받네? 너 닉네임 바꿔라 우리 해면에서 엔딩 찍자 예쁘게 마지막 엔딩 찍고 싶으니까 스킬 쓰지마 알겠지? 여기 서보세요 어디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멘트 좀 치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에에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멘트 쫌 치자 가만히 있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자로 우리 러브폰들과 함께 에그 파티 진행을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한 손에 들어오는 폰으로 친구들과 즐기거나 쏘로로도 충분히 경쟁파티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어서 좋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파이널 모드 같은 다양한 모드가 추가되고 고톰과 제리 콜라보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들 만간부 안녕 안녕 안녕